원뱅크 걸어치기. 잘 걸렸어요. 김세현의 기세가 좋는데요. 김기현 선수죠? 멋진 원뱅크 걸어치기 좋습니다. 이번 세트는 김세현 선수가 뱅크샷 2개로 4점째 기록합니다. 그리고 옆돌리기죠. 충분한 두께를 사용해야 되는데 마지막 늘어져 주나요? 좋습니다. 5대1입니다. 조건이 선수죠. 이번 시즌에 팀 리그 대대적인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신설 구단도 생겼고 팀원들의 변화 이동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수들 얘기할 때 한 번씩 명단 보고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맨날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켜치기 갑니다. 아 지금도 각도가... 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리셋부터는 확실히 살아났네요. 자, 김세현 선수 확실히 잘 칩니다. 이게 보면 이런 공들 들어갈 때 보면 너무 깔끔해요. 그쵸. 네,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네.